아 이 새끼 너도 한번 쳐여 봐 원숭이의 기분을 느껴봐 너도 맞아 잠깐만 얘네 얘네 기다려봐 이거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고 했지 아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? 어 5명 됐다 1, 2, 3, 4, 5 이제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 어 뭐야 더 늘었는데 6명 됐는데 원숭이 그만 괴롭혀 밤 됐다 오오 뭐야 개무서워 눈 봐 눈 봐 밤이 됐습니다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세요 어 무서운데 어 좀 무섭다 이거 무섭다 그지 패턴 뭘까 즉사 패턴 아니네 뭐야 끝이야? 즉사는 아닌데? 어 근데 좀 무섭다 소름 돋았어 약간 좀 그 근데 이런 거 재밌긴 하네요 왜 이름이 한낱이었는지 이제 알겠네